엄마도 슬리퍼 좀 주세요 아 맞네 맞네 잠깐만 집이 깨끗하네 누나는 엄마 오는 거 몰라 우리 엄마야 똑똑 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내 와이프에요 너무 예쁘고 눈도 서운하게 생기고 어머 반가워요 네 너무 예쁘세요 아 그래요? 네 아 그래요?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든다 예스 예스 너무 감사했죠 저는 든다고 해준 것 부터가 감동이었는데 그게 진실이기까지 하니까 10년에 싶었던 적이 있다 응 뭐가 질문하냐? 있어 있어 진짜? 떼면 돼? 거짓 나오면 묘하다 아 진짠데? 거짓 나오면 이거 잘못 따 거짓 나오면 이거 잘못 따 이거 잘못된 거 아휴 이거 잘못된 거 아휴 이혼설이 어딨어? 아니 진짜 있다고 진짜 별로다 싶은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절대 없었다 진심 있지? 진실일 것 같은데? 진심 있지? 진실일 것 같은데? 아니 나 진짜 괜찮다 촬영하는 동안 대휘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니 그거 아까 물어봤잖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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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아니야 진짜 왜 아휴 진짜 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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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설마 그래도 내가 굉장히 잘해준 것 같은데 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상처를 조금 받았어 저는 진짜 너무 당황했었어요 대휘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긴 한데 아휴 그거 진짜 왜 그런 거죠? 고장난 거 같아 아휴